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여기 오기 되게 힘들잖아 보니까 바다 색깔 자체가 다르네 이제 우리 리저트에 도착하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레스토랜드에 그렇게 맛있네 내가 몇 군데 식당을 알아놨지 우리가 예약한 방은 얼마짜리 방이야? 제일 싼 방이야? 네가 비싼 방을 예약했어 네가 없잖아 여기에는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있는 방을 예약했거든 확인해봐야 돼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말자 나 신발 벗었는데 누군가 신발 신었어 네가 다른 데는 다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 나도 따질 건 따져가면서 신발을 벗고 신고 하거든 내 맨발로 밝기에 더러워 보였던 곳이야 아 그런거야? 여기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자 에어폰도 켜져있어 에어폰도 켜져있어? 에어폰도 켜져있어? 에어폰도 켜져있어 ㅋㅋㅋ 에어폰도 켜져있어 피의 유행 커피먹으라는데 커피 사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베이슨 되게 좋아하겠 arran해 에어폰도 켜져있어 여기 포티킥이 있어 너무 깨끗해 엄청 깨끗해 우리 오니까 웰컴티 주제에 에어컨이 틀어놓은 적 있는 리조트는 처음 오네? 아 시원해 지금 비싼 편이 아니었어 하루 저녁에 8만원 시큐리티박스 물론 아주 좋습니다 아니 엄청 깨끗하고 화장실 완전 나이스 완전 나이스 이 정도면 뭐 샴푸 샤워젤 바디로션 우리 이틀 동안 리조트에 갔을 때 다 이것만 있었어 이것만 모든 머리와 모든 몸을 다 이걸로 씻어야 됐어 여기 이렇게 예쁘다 이것만 있는데? 잘했어 웨이슨 숙소 잘 예약했어 우리가 깜빡한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샤워를 하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어 숙소에서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돼 그런데 룸에서 와이파이가 돼 여기 필리핀에 있는 주변 섬 특히 이렇게 먼 반타이안이나 말라팡스와 같은 데는 사실상 룸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오진하나도 짜잔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드라이기가 있어 필리핀 오지 섬에 와서 드라이기가 있는 숙소는 방탄에도 지금 이틀 동안 없었어 까다로울게 잘 안들었습니다 До Whitaker 가 klar요 사과의 자막에 통하시게 됩니다 재한한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